우리 제품이 클라톤인데 원본 바디를 좀 아끼려고 하시는지 바디가 많이 보던 바디 아닌가요? 못 보던 바디가 아니라 많이 보던 바디네요 이게 차 바디가 다이노소울 바디인데 다이노소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네요 다이노소울인데 클라톤바디가 되어버렸네요 클라톤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피하다니 엔진, 엔진차 세팅이 있습니다 싸운 소리 좋구요 오 코너 브레이크 잘 잡히나요? 브레이크 잘 잡히죠?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발목 책임을 실 수 있습니다 시클 시클 점프 가나요? 아니군요 네 피하고 오 미세조정 브레이크 IX 브래커 딱 치고 폰을 들고 아 좋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게 중요한거에요 아 이쁘네 클라톤의 무한 변신 클라톤이 다이노소울 바디하고 화합된다는건 몰랐네요 오리지널 바디로 바뀌시고 클라톤 바디로 클라톤이 아니라 다이노소울 바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요 앵앵앵앵 코너솔고 코너연수까지 안돼 조심하세요 점프들 이 점프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사람들을 점프들을 많이 보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세가 짝다리 짝다리지면 안되는데 오오 오 오 오 오 오우 사시 쓰면 예 앞에서 딱 멈춰 보세요 여기 앞에서 딱 멈추기 저도 손가락 그주었는지 왜냐하면 브레이크 Mile is 잘 잡아 그래요. 에 제 발목 어떨까 봐 다리 벌리구요 오 Asians 오다 мне 네, 갑니다. 가세요. 여러분들, 역시 곧 봄이 오는데, 엔진 하나차, 교수 엔진카. 차름심, 차름심, 차름심. 교수 엔진카, 스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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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교수 엔진카 하나씩, 수립하지 말입니다. 사팔팔? 오, 좋아요. 코링 좋고요. 짜잔, 안주거라.